와, 이게 뒤돌려치기인데, 그치요? 거의. 이게 됐나? 우와! 거치! 그러면 한번 세팅해주세요. 난구 프리, 오케이. 레드벌로 한번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뒤돌려치기인데 그런거죠? 거의. 그렇죠. 이게 됐나? 와, 이게 뭐 한 번에 끝냈는데요? 이게, 이 공은 뭐야? 일로 집어넣는다는 거 같은데, 세호치기로? Very, very difficult. No, it's okay. Yellow, one, two, three. 그것도 가능하죠? 세호치기로요? 에헤헤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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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뭘 칠까요, 이거? 밀어서... 어?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에요? 하하하하 밀어서... 어?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걸 치는 건가요? 이걸로 가는 건가?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난구 같지 않은데, 선수분들 봤을 때? 하나씩 다 한 번 해보시죠. One like here. Look, one like here. 아하... 왜 나만... 어때요? 언백을 걸어치게? 네. 뒤로? Not here. You must come here. And bang 와... 아, 이거 안 돼? 에헤이! OK, 상대. 하하하 little bit bang for to come here. here speed, here no speed. little bit English. 오, 유다이 내가 이게 했구나! 오, 유다이 내가 이게 했어! 이게 있었네! 오, 유다이 내가 이게... 어,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이게... 오! 내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렵다 3초에 얘기했더니 3뱅크가 맞지 않냐고 꽂아 칩에서 확 벌러넣는 걸로 저는 이게 확실히 쉬운 거 같아요 잘한다 사실은 우리 재작진분들께서 어려운 숙제를 갖고 온 거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줘보세요 형님 한창 고민했던 공 진짜 어려운 공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할 거예요! 내가 낸 거야 이거 해 봐봐 이거 모르칠 거야 이거 모르칠 거냐고 이거를 이거는 그냥 가장 우리 하수들이 늘 얘기하는 공이거든요 없어요 끝이야 챌린지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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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라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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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리 오! 마이 붕어스 너무 이야 고건 생각 못 했어요 고건 생각 못 했어요 이게 와 와.. 투뱅크로 그거봐 이게 시전 안구죠? 시전 안구잖아요 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으로 걸리면 안 되나? 아.. 리버스 그거 가려고 합니다 very easy easy? that easy 야 이걸 쳐주면 진짜 수고나 너는 오늘 최고의 스타 그럼 당국에 와.. 맞았다 맞았어 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향이 전향이 너무 긴데 전향이 너무 긴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포인트 보시고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 안 되네 아.. 쏘리 피니쉬 제작진분들이 낸 건 숙제를 너무 쉽게 풀으셔가지고 내가 이거 이런 공이 가끔 떠요 그쵸 이거는 사실 이런 공이 시합 때 뜨면 이거는 그치? 완전 뚝 밟은거지 완전 뚝 밟은거지 우와 우와 제가 이거 얘기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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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피곤해 많이 피곤해 경동 경북 또 볼까요? tools 뉴иг mà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